핵 지읒과 백설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쓰고 가려고 했어요 어딜 가려고 있냐? 출렁기 하러 가려고 했죠 근데요 가방 안에 출렁기가 들어있거든요 가려고 했는데 마침 밖에 비가 오네요 그래가지고 못 가게 되었어요 소리 들리세요? 비 소리 들리죠? 비가 오네요 정말로 핵 박치 그래가지고 집에서 요가하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요가는 모르겠고 그냥 사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사실 그냥 지읒대로 하는 거예요 지읒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누러서 하고 싶다 우와 면상 봐 레전드인데? 반갑고요 방구 냄새 맡을 사람? 저희 방구 냄새 존나 좋게요 그렇죠? 네